소주를 한 거 처음인데 응 잘 될지 봐야 되겠어 오히려 나? 응 아휴... 어떠세요? 오! 좋아 소주 있어야 돼 포인트가 안에가 너무 구워지면 딱딱해지거든 연어는 거의 익은 거야 지금 비린내 안 나? 네 소주를 잘해 나? 비린내? 안 나 신기하다 연어 부은 기름에 양파를 볶는 거예요 연어에 고유의 기름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양파를 구워서 걷다가 소스를 뿌려서 올려서 먹는 거죠 이게 프랑스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식? 프랑스식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구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달조 정인아 응? 배달조 가져가 뭐? 배달조 자 우리 여배우님들도 들으시고 배우님들도 들으시고 배우님들도 들으시고 나 원래 연어 다 안 먹는데 아 그래? 먹지마 그럼 얘네도 믿을 수 있을까? 괜찮을 것 같은데? 어때요? 양파 맛있다